제가 맛있는 밥을 차려줄게. 형님, 오늘 뭐 하나요? 뭐 좀 도와드릴까요? 집에서 매일 살림하는 데 시켜주세요. 내가 해야지. 사위가. 쉽지 않게 그런 거 아닌가요? 갈치네? 네, 갈치. 제가 이거 꺼내고 갈치 올려서 이거 얼마나 돌리면 돼요? 그냥 거기 있는 데 돌려도. 감동이다, 진짜. 못하는 게 없어요. 제가 이렇게 이것은 주걱으로 이렇게 할까요? 이거 뜨거우니까. 아, 다른가? 색깔 예쁘게 만들었지? 네, 맛있겠다. 어, 누구야? 지은이. 누구야, 누구야? 이모야. 누구야, 누구지? 이모야. 어머어머, 언니. 지은 엄마랑 언니랑 정말 닮았는데요? 두 분 다 너무 미인이시다. 아니, 엄마. 아이고, 우리 엄마 지들아. 둥글게 둥글게. 빙글빙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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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놀러 갔는데 잔치집이 됐네? 바로. 흥이 넘친다, 가족들이. 빙글빙글. 만나자마자. 닝가린가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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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지러워. 아이고, 어지러워. 우리 밥 먹자. 와, 진짜 진수성찬입니다. 가르치, 전복, 옥돔, 미역국까지. 와, 맛있는 거 다 있다. 밥이다. 밥이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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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빨리 먹으라. 해서 먹으면 몸도 튼튼해라. 와, 잘 먹으면 빅조내지요. 고맙습니다. 오, 맛있어. 엄마, 진짜 갈치가 끝내준다. 알이 꽉 찼어. 제주 갈치 진짜 최곤데요. 나도 갈치알이라는 거 처음 봤는데 맛있어. 바다 맛이나. 바다 맛이나. 바다 맛이나. 언니. 우리 6년 전 11월 달에 처음 남편이랑 연애 인사. 처음 인사 왔을 때. 그때가 딱 이맘때쯤이었. 와, 연애 때 생각나죠.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. 근데 나 그전에도 제복 만났었지. 어? 여기서요? 우리 그때 그. 어? 어떡해. 잠깐만, 이거. 잘 넘어가야 돼요, 진짜. 나 딴 사람은 좋아. 아니야, 그건 그부야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아, 꽉 찢어.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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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부모님께 보여준 사람 당신밖에 없어. 우리한테도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없는. 나 제보가 처음이야. 우리 신랑 11월 달에 봤을 때 첫 인상이 어땠어? 아, 둘이 아쉽게도 나갈 첫 인상에는. 저기, 저기. 나가 있을까요? 아니, 아니. 나가 있어야 돼? 아니, 점수가 뭐. 나가라고. 상욱이는. 피로컬, 얼굴보다. 질의 모든 걸 다 잘해. 그리고. 이거 어떻게 편집. 편집해달래. 편집해달래. 아니, 근데 내가 준 점수는. 처음 만난 첫 인상에. 구십 오 오 점이었고. 구십 오 오 점이었고. 오 점은 왜 깎았어요? 왜 구십 오 점. 아, 오 점이 없는 분이구나. 아, 오 점이 없는 분이구나. 오 점이 없는 분이구나. 오 점이 없는 분이구나. 아버지. 아, 어릴 때 진짜 양정훈이 끓여주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서. 정훈이가 라면을 끓여줬어? 누나들이 라면 끓여주면 용돈 주고. 엄마, 아빠가 용돈을 나한테 2천 원을 줬어. 근데 내가 천 원을 정훈이한테 줬잖아, 절반을. 나 겨울인데 대학교 나일 때 춥다고. 누나가 패딩 사라고. 패딩 사라고 던졌잖아. 심지어 동생한테 용돈 받아가지고. 언니는 그때 언니는 공부를 엄청 해야 될 때잖아. 돈이 내가 좀 있었는데 언니가 공부하느라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언니 공부할 때 이걸로 사먹어 이러면서. 어릴 때부터 진짜 돈도겠네요. 그렇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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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타 travelling 찬양으로 know같이 Chinese가